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이 일 속에도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 그 것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이미 신천지가 대단히 악한 사악한 집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또 언론도 또 학교도 우리 사회도 신천지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전율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지를 우리가 깜짝 놀라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실상만 드러난 것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더 중요하고 또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교회에서 모일 수 없고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없게 될 때 그래도 예수님과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드러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검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저 다시 모이기만 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다시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속아서 스스로 지낸다면 그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될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요? 우리 가족들이 압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칭찬도 받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도 나더라도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가족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지금 신천지의 실상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결혼 문제와 관련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바올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이 대답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가정 문제고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이나 지금 2000년 뒤에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사실 부부 문제는 참 복잡합니다. 배경도 다르고 또 문제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크지요. 어려서 자라난 배경도 다르죠. 그리고 성격도 너무너무 다르죠.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문제,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부부 문제의 핵심은 행복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자기 행복하게 해달라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행복한 자가 되고 나면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같은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면 그 하나씩만 제대로 지키면 어느 부부나 정말 천국같은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말씀조차도 부부싸움의 소재가 됩니다. 당신 성경에서 읽었어 안 읽었어?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그랬잖아. 아니 이렇게 말하는 당신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서 행복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게 부부싸움의 소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힘든 이유 배우자 때문 아닙니다. 부모 때문도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나 인정해줘, 나 행복하게 해줘, 나 이해해줘, 나 존중해줘 끊임없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힘들 거고 자기 자신도 힘든 겁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 질문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붙들려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핍박이 옵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버리고 예수님이 제림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대답을 줍니다. 결혼하라는 겁니다. 사도바울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을 가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자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육신의 그런 어떤 욕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그걸 사도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하라. 이유는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 사도바울이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아니 결혼을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표현으로 해도 되는가?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신학교에서 세미나에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책을 쓰는 중에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면서 계속해서 성적인 충동을 받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담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적인 유혹을 받고 그래서 음행을 하면서 음행에 빠지게 되느니 결혼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에게 성생활을 아주 친밀한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은 그런 어떤 성생활은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은 아주 거룩한 삶이고 성생활 같은 것은 아주 육신적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육주의자들이죠. 사도바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절대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핵심은 모든 가정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다 배우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성생활을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 의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생활도 배우자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부부 사이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동안 부부가 급력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부부 사이에 틈탈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간이 길어지면 배우자 중에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허전함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점을 먼저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조차도 부부 싸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오늘 말씀 들었어? 못 들었어. 당신 성경 보았어? 못 봤어. 그러니 이제 당신 몸은 당신 게 아니야. 내 거지. 참 대체가 안 서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두바울이 부부관계나 성생활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두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 중심인 거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시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그래서 행복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되 진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인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바울은 10절 말씀에서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원칙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것도 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배우자의 가늠으로 인해서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두바울도 불신자인 배우자인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가? 어느 시대나 불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시대에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피빡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이 대,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배우자도 같이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감염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피빡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 불신자인 배우자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배우자가 생긴 것은 심각한 문제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은 언제나 배우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헤어지기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힘들어도 그 배우자와 함께 살라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압니까? 그 배우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날이 올지 특히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도 좋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 쪽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살기 싫고 나는 같이 고난당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 당장 나가라 그러면 이혼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해도 좋다는 허락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헤어지자 그러면 이혼해도 되는 거구나. 동기가 내가 편하지 않은 쪽으로 동기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이 말씀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혹시 알겠는가?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게 될지 16절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 되니요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압니까? 남편 되니요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압니까? 평생 살다가 그저 믿지 않는 배우자 한 사람 구원하는 것으로 삶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곤면하는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행복한 자가 되었으니 절대로 이의적인 동기로 무슨 결정이든지 하지 말라는 배우자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분수와 처지대로 살라고 곤면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20절 21절에 가면 노예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힘써서 그걸 이루십시오. 그렇지만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있는 처지, 자기 지금 분수에 맞추어 그대로 살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야 행복하고 처지가 달라져야 행복하고 환경이 달라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은혜로운 곳, 더 살기, 그런 풍족한 곳으로만 가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며 누가 예수님을 전하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준비해 갈 수 있겠습니까?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노예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노예라면 아, 여기가 내 사명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충분히 이제 행복하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이 있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림에 오실 때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은혜로운 곳에 가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과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곳에 그곳이 내 사명지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 누가 더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것은 주님의 노예가 되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냐 노예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분별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노예도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말이 좀 귀에 거슬리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싶을 겁니다. 세상 왕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싶지 세상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자유롭게 배우자와 결합하잖아요. 사실 부부 생활 자체가 얽매이는 거죠. 내가 좋아서 얽매이는 것이지만 얽매이는 것은 얽매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얽매이잖아요. 자식이 생기면 그 자녀 때문에 얽매이잖아요. 그래도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알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도 강제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나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종삼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해서 그리고는 죄로 인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 얼마나 좋으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니까요. 배우자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우자의 중심으로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프랭크 루박 성교사님이 쓴 권능의 통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본다면 그 두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 마음은 통속적인 잡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생각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며 이타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 모두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도 또 이혼하는 것도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면 다 실망이고 후회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이혼하는 것 다 헛일입니다.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니까 배우자에게 행복을 흘려보내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종이냐 자유자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면 행복한가? 여러분 소금은 안됩니다. 여러분은 종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합니까? 종과 자유인이 되는 것은 행복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유인이 되니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종으로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자유인으로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분명히 그의 생명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그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을 맡기도 하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십자가 부흥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새롭게 뜨였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때문에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 우리 다시 만나십시다. 그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십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 유일한 행복의 이유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행복을 요구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을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그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